네, 너무나 운 좋게도 여러 번 가게 되는 섹션 레드카펫을 밟는 노하우요 생각보다 제가 갔을 때는 주변이 좀 썰렁해서 용서받지 못한 제 같은 경우는 거의 오전 타임에 스크리닝을 해서 너무 썰렁했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편하네요 생각보다 이목 집중도 안 받고 우리들끼리 그냥 기념사진 찍고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추격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드나잇 스크리닝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주 늦은 새벽이었어요 정말 취객들 봤어요 레드카펫 축에 가서 그래서 역시나 크게 특별히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굉장히 즐거웠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에는 좀 기대가 돼요 저에게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레드카펫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골드타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